풍기인 겸 100% 블라우스 방송할 때마다 제가 론칭하고도 지난번에도 방송했는데 다 매진돼서 구입을 못하시는 상품이세요. 그런데 특히나 오늘 이 핑크 컬러는 고객님 빨리 가져가세요. 얼굴이 톤업 되는 느낌 나면서 어디서도 화사한데 어중간한 핑크가 아니고요. 굉장히 피부를 돋보이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핑크입니다. 거기에다가 얘가 목선도요. 목선이 너무 받거나 너무 깊거나 그러면 움직일 때 불편하시고 또 신경이 많이 쓰이신데요. 약간의 이렇게 세골이 살짝 보이면서 목선도 길어보이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소매 끝부분이 저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풍기인 겸이 정말 시원합니다. 전체 풍기인 겸 100%예요. 시원하지만 신축성이 없죠. 그래서 팔꿈치가 꺾이는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러플 장식을 넣어드려서 여성스러운 느낌과 디자인을 살려드렸고 움직이실 때 굉장히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드렸고 가슴 부분에 여유가 이렇게 있죠. 거기에다가 허리 부분에 여유 보세요. 엄청납니다. 약간 A라인인데 플레어지듯이 그런 디자인이에요. 보세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일어나서 얘는 바람꽃 팬츠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길이도 충분하게 앞뒤로 다 여유감이 있기 때문에 엉덩이 가리죠. 거기에다가 앞에 Y존 다 가려주고요. 그리고 좋은 거 이 품 보세요. 풍기인 겸을 가지고 이런 품. 이런 품을 여유 있게 이렇게 만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지 않아도 풍기인 겸은 살에 닿으면 너무 시원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이실 때 편하도록 이런 여유감을 전체 다 드렸다는 거. 제가 인기 있는 바람꽃 블라우스를 입었고요. 그 다음은 팬츠 입고 있는. 이 팬츠는 고객님 블랙 컬러를 먼저 집중해서 보시고요. 일자 스타일이어서 다리가 오늘 훨씬 더 예뻐 보이세요.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바람꽃 블라우스에 네이비 컬러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정성형 슈호스트랑 마찬가지로 같은 셀루엣이지만 색감이 좀 다르게.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이 전체적인 빅 플라워 패턴이 수채화적인 느낌으로 여리여리하게 들어가서 되게 여성스럽고 이지적인 느낌이 나서 저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살짝살짝 움직였을 때 이런 자연스러운 느낌들. 이게 이제 풍기인 겸이 주는 정말 고급스러운 소재의 맛이거든요. 그리고 길이가 너무 좋아요. 제가 정사이즈 66. 제가 66이거든요. 입었을 때도 엉덩이 다 덮어줄 정도로. 진짜 뭐 굉장히 정말 원피스. 입은 게다가 느낌일 정도까지 이 정도 길이감이 있다 보니까 요척감 넓게 굉장히 많이 사용해 드린 만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네이비 컬러의 오늘 풍기인 겸이 바람꽃 블라우스 같이 같이 준비를 해드릴게요. 네. 팬츠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풍기인 겸의 정말 베스트 히트 아이템. 맞습니다. 매방송 때 사이즈 매진부터 컬러 매진부터 싹 다 돼서 어머 사고 싶었는데 못 샀어 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블라우스와 블라우스 지금 보시는 네이비 컬러 핑크 거기에다가 딥드림까지 이렇게 컬러 결정하시고.